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최근에 관련 고발 두 건을 불기소 즉 무혐의 처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부지검장 심재철 지검장이 사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심재철 지검장이 교체하기 직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을 내렸다는 것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취지를 종합해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신정권 법인과 그리고 대신정권의 장모 전 반포센터장 반포 WM센터장 등의 사건을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8월 달에 고반인의 항고를 받은 서울고금이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다시 수사를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건인데 대신정권을 통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신정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서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도에 대신정권과 또 장센터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양홍석 대신정권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에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벌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배경을 두고 의혹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흘 간격으로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시점이 한도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후이고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직후에 있었고 또 취임 직전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서두렀던 이유가 뭘까 한 장관이 취임 후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금융정권범죄합동수사던 즉 합수단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훈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 이후에 다음날 1호 지시로 남부지검에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고 곧바로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재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사기사 사건은 합수단 출범과 함께 남부지검이 본격적으로 재수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대응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를 겨냥해서 그래서 추미애가 202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이 기부를 없애버렸는데 그게 바로 라임과 옵티머스의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 정관계 로비를 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훈 장관도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걸 1호로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곧보로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을 지금 고소되어 있는 것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금 남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긴 겁니다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로 고발된 이 두 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찰은 오늘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된 검찰정법과 형사소선법에 따라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 그때 중수청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지금 부패와 경제범죄를 빼고 나머지 4개 수사는 경찰청으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라임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그러나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권한이어서 수사를 시작하면 속도감 있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들은 지금 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벌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게 불만일 경우 숭복하지 못할 때 내는 것이 재정신청인데 법원의 판결로서 바로 잡아달라 하는 겁니다 법원이 고발인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면 재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재수사가 대신정권 라임 사기폐자 대책위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 수사는 라임 자산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서 펀드 판매사인 대신정권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KB 정권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수단이 판매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밝혀서 숨어있는 인물들과 그리고 혐의점들을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수사를 원하는데 거꾸로 지금 서울 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남부지검의 지검장 심재철 지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갔고 그 자리에 지금 양석조 검사가 왔습니다 양석조 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한 상가집에서 심재철 지검장에게 그 당시에 조국수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하니까 당신이 검사냐 하고 이렇게 항명했던 그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석조 검사는 지방으로 한직으로 이렇게 인사 분위기를 받아서 또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지금 화려하게 간백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남부지검장이 본인이 인사 발령을 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한 것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뭔가 덮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보통의 경우 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나면 1.4 부재대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자 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할 경우에 법원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검찰 쪽에서 또 재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수사 그런데 어쨌든 이 심재철 지검장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지금 뭔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 왜 본인이 발령 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온 한동훈 장관이 침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침 직전이죠 침 직전 그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정권 범죄수사단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숨겨졌던 것,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밝혀달라 하는 피해자들의 바람, 희망, 원성이 높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